말레이 곰 하지만 귀여운 건 모르겠는걸 생긴 게 곰이라기보단 덩치가 큰 개 같은걸 얼굴에 주름이 불독을 닮은 것 같기도 하고 말레이 곰은 곰 중에서 가장 작은 곰이래요 몸 길이가 약 1m, 무게는 80kg 정도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개들도 거의 그 정도의 길이와 무게가 나가니까 큰 개들과 덩치가 비슷하긴 하죠 말레이 곰은 수컷이 암컷보다는 조금 더 크고 몸은 튼튼하고 주둥이가 짧아요 몸 밑깔은 검은색 또는 암갈색이고 가슴에 흰색 또는 오렌지색으로 된 초승달 모양의 고리무늬가 있답니다 우리는 꿀을 좋아하고 작은 곰충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꿀을 호로록 잘 먹을 수 있게 혀가 아주 길단다 또 말레이 곰은 따뜻한 나라에서 살면서 먹을 것이 많기 때문인지 겨울잠을 자지 않는 곰이랍니다 우리는 털도 아주 짧아 따뜻한 나라에선 긴 털이 필요 없거든 우리 가슴을 잘 보면 아까 말한 초승달 모양의 오렌지색 무늬가 있는데 전설엔 이 무늬가 태양을 상징한다고 해서 우리를 태양곰이라고 부르기도 하지 내 무늬 어때? 멋지지? 오늘은 곰 중에서 가장 체구가 작은 말레이 곰을 만나봤네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동물 친구들 만나보기로 해요 친구들 안녕 만렙이 곰 말레이 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